하나 둘! Let's try! 그래프! 안녕하세요. 그래프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서울 공연의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12월 15일에서 16일까지 서울 잠시 실내체육관에서 2014 B1F로드트립인 서울 레리로 해외투의 마지막 피날레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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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서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비원이 건강하게 해매트고 잘 마치고 돌아와서 서울에서 멋진 공연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테니까요. 바나나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 피날레 공연인 만큼 제가 여기서 스포를 조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포는 안돼요. 스톱! 안돼! 안돼요. 네! 2014 비원웨퍼 로드트립 인 서울!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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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보러주세요!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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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브어택! 서울! 딱 기다려 이 도씨는 서울! 안녕.